가성비 좋은 공기청정기 모음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3100 공기청정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AI 맞춤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사용면적 33.1제곱미터까지 깨끗한 공기를 유지해줘요. 필터 전용 공기청정 방식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려냅니다.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, 스마트싱스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기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. 또한, 소음이 작아 밤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성비도 뛰어나고 공기청정 효과도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? 이 가격에 이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3100 공기청정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코웨이 에어 카트리지 공기청정기 AP-1019C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33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을 청정하고 싶을 때 딱 맞는 제품이에요. 필터 전용 공기청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먼지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줘요. 또한,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미세먼지까지 청정해줍니다. 디자인도 깔끔하고 간편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죠. 필터 교체 주기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서 관리가 편리해요. 소음도 적고 이동하기도 편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답니다.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면 코웨이 에어 카트리지 공기청정기를 한번 고려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샤오미 스마트 공기청정기 4라이트 ACM-17SC 43제곱미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제품은 43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을 청정하고 싶을 때 딱 좋아요. 이 공기청정기는 기타 필터를 사용하고 저소음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. 또한,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제어 기능도 있어요.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대부분이 이 제품을 칭찬하고 계셔요. 한 분은 최고의 가성비 제품, 최고의 공기청정기입니다. 라고 말씀하셨어요.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하다는 평가와 스마트폰을 통한 기기 작동이 편리하다는 점이 좋다고 해요. 하지만 부정적인 리뷰도 있어요. 한 분은 소음이 크다고 언급하셨고, 다른 한 분은 기계 버튼 작동 소리가 크다고 언급하셨어요.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함께 고려해서 구매를 결정해보세요. 샤오미 스마트 공기청정기 4라이트 ACM17SC 43제곱미터 여러분의 집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줄 좋은 제품이에요.